안녕하세요. 고고가입니다. 중급을 열고 카드를 넣었다 뺍니다. 카드를 설정해 줍니다. 영수증을 원하냐 물으면 저는 네라고 합니다. 주입기를 빼고 고급과 보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 저는 보통 을 선택했습니다.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1번 레벨을 위로 올리고 2번으로 고정하면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. 기름 탱크가 차면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춥니다. 영수증이 프린트 되었습니다. 앞에 차도 주유가 끝난 것 같아 기다려줍니다. 그런데 갑자기 미국 여자가 훅 하고 끼어듭니다. 뭐야 하는 사이에 동양여자도 끼어듭니다. 앞도 맞고 옆길도 맞고 잘하고 있죠.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지만 참고 심지어 차를 뒤로 빼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. 혹시 제 차를 박을까봐 어차피 오른쪽으로는 못 나가죠. 제 한숨 소리 들리시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동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